두 번째입니다. 궁금해서요, 저. 환불하러 가면 제일 빨리 환불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멤버. 이거 어려워. 이 주제로 엑시 씨가 멤버들 쾌해를 한 적이 있는데 루다 씨를 환불 원정대로 뽑고 은서 씨도 잘할 것 같다고 했더라고요. 멤버들 혹시 공감하시나요? 제가 잘 생각해봤는데, 궁금해 생각해봤는데 제가 환불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 그게 왜 제가 그렇게 뽑았었냐면 루다는 만약에 택배를 10개를 시키면 한 7개는 환불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 정도면 진상 아니에요? 아니 근데 또 안 맞으면 또 환불하는 게 또 환경을 지키는 길이에요. 맨날 잘못 시켜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환불을 다시 하는 것도 조금 귀찮잖아요. 부지런하네. 그래서 그 점에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루다를 뽑았었고 은서는 그냥 잘 따질 것 같아서 잘 따져요? 은서는 그냥 잘 따지는 스타일? 정의로워요. 정의로워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포장이 좋네. 네, 정의로워요. 포장이 좋아. 만약에 뭘 잘못 팔았다 그러면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좀 얘기하는 성격이에요. 잘 말은 해야 되는 스타일. 이게 속 시원해, 또 볼 때. 자, 그러면 멤버들이 한번 생각하는 순위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1위요? 자, 저. 아, 어렵다. 은서 씨,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세요. 아, 네네네. 여름이지, 여름이. 완전 여름이지. 자, 하나 둘 셋! 셋! 잠깐만! 후우! 지금 의외로 1위가 여름 씨이에요. 네, 1위가 보여요. 이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름이가 평소에 옐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 평소에 옐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20대, 20대. 맞아. 평소에 옐름입니다. 맞아, 20대, 20대. 둘, 셋. 안녕하세요. 쪼꼬미, 다영, 여름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살짝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갑자기 혀가 길어져요.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아, 돌아와. 아, 평소에는 옐름입니다. 이것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평소에 저희가 알던 여름이에서 혀가 다시 길어지면서 발음이 또박또박해지면서 할 말을 딱딱하게 하는 거죠, 여름이가. 그러면 그냥 우리 방송 갈 때 일단 기분 좋을 때 여름 씨의 그건 아니저라 정말 진짜로 화가 났을 때 그건 아니죠,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갑니다. 지금 기분 좋을 때 액션! 그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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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입니다. 아니죠. 자, 이제 화났어. 이건 아니야. 전화가 안 돼. 액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우와! 우와! 그건 아니죠. 우와! 그건 아니죠. 여름 씨 맞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 할 말할 때 해야 돼. 맞아.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굉장히 정확한 딕션으로. 그럼요. 팬들이 뽑은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슷할지. 이번에는 2위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2위에 보나 씨입니다. 오! 맞혔네요, 우정 분들도. 맞혔네, 맞혔네. 맞혔네, 맞혔네. 어, 이.. 이유가 아, 이상한 거 같아. 담긴가 봐. 근육 토끼의 포스. 근육... 근육... 약간 근육질이에요? 아, 제가 국가대표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3위입니다, 3위. 다영 씨. 오! 다영이도 다를 것 같았어. 아닌데? 제가 진짜 환불을 못하는 게 영수증을 잃어버려요. 내가 한 번만 못했어.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진짜 저 가게 사장님 사정을 봐줘요. 아, 맞아. 내가 좀 봐줘. 사장님이랑 친구 돼가지고 맞아. 사업뿐만큼 아, 맞아. 처음엔 환불하려고 마음먹고 갔지만 마음 약해져서 그분과 친해지고 친해져서 오히려 더 많이 받아와. 오히려 넋살이 좋고 씀씀 그런 게 마음이 예쁜 거지. 맞아, 맞아. 넋살이 좋고 야, 너 눈물이 난다. 눈물이야. 다영 씨 예. 환불 애쓰지 않아서 예. 그런 저런 살게요. 자, 1위입니다, 1위. 사장님 거 같아. 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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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여름일지. 자, 1위는 루다입니다. 우정들 너무 잘한다. 우정들도 다 알고 있네요. 엑시피셜 환불을 가장 많이 하는 멤버. 그리고 지옥에서 온 치영화는 참지 않지. 아니에요. 저 치영화 아니에요. 루머가 도네. 지옥에서 온 치영화는 참지 않지. 예. 치영화는 약간 말티즈 이런 거 좋아하는데 견성이 안 좋아 보이잖아. 어, 치영화. 견성이 안 좋아 보이잖아. 어, 치영화. 견성이 안 좋아. 저는 치영화가 미안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